네! 락파이브 블록체이너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할 얘기가 좀 많아요 많아서 바로 시작을 할게요 정말 이번주에 좀 큰 뉴스도 있고 있는데 첫번째는 한국분들이면 다 알고 계실거지만 삼성이 넥슬레저를 가지고 새로 블록체인 기술을 선보였죠 알고 계시는 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금융 서비스를 위한 스마트 계약서 그리고 로열티 포인트 프로그램 그러니까 고객 포인트 프로그램을 위해서 쓰는 블록체인 기술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금융 서비스를 사용할 때 삼성이 여기서 인증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눈이나 아니면 지문 통해서 인증하는 거 그게 뉴스였고 그러니까 잠깐 삼성이 블록체인을 만들었다는 거야? 블록체인 기술을 쓴 거야 하이퍼레저 같은 거야 아 진짜? 컨소시어 아니면 어떤 거야? 삼성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만들어 온 거야? 어 자기들이 알아서 프라이벳 블록체인 아 진짜? 예쓰 블록체인이면 당사자가 필요하잖아 상대방이 그러니까 공유해야 되잖아 그거를 펄미션 블록체인 어 자기 회사 안에서 그 펄미션 노드들 다 설정하고 하는 거지 안에서만? 어 리플같이 리플 비슷하다고 생각해야 하나? 아니 이제 리플은 다른 은행들이라고 하는 거고 얘네는 삼성 내에서? 어 삼성 내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써가지고 이제 삼성 제품들을 위한 블록체인인 거 같아 음 뭔가 잘 안 될 거 같은 기운이 스물스물 느껴지는데 약간 삼성에서 오에스 만들면 엄청 안 되잖아 소프트가 진짜 약하단 말이야 삼성은 근데 우리 우리 주변에 지인들 중에 삼성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아 근데 솔직히 객관적인 건 객관적으로 말해야지 엄청 욕 많이 먹잖아 오에스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파워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트로싱한 거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 두 번째는 어 스웨덴이 정식 공식적으로 이제 부동산 등기를 블록체인 위에다 올려놓기 시작했거든 아 진짜? 어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OECD국의 그 신뢰 신뢰 측정? 측정 측정 지수가 공교롭게 같이 발표가 됐어 어 근데 그 OECD 신뢰 지수가 지금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래 평균이 40% 국가 국민이 40%만 정부를 신뢰한다고 나오고 스웨덴은 이 중에서 높음측에 속하는데 이게 56% 아 높은 게? 어 높은 게 56%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부동산 등기를 등록하는 그 정부 기관들도 기관들의 의견이 약간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이 플랫폼을 완전히 받아들이려고 하는 기관들이 있지만 이런 기관들은 극소수고 대부분은 그냥 이 기술 과학기술에 한번 해보는 거 시도해보는 거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대 이게 말해 아직은 왜냐면 완벽하게 완벽하게 증명된 게 없으니까 비트코인도 역사가 짧잖아 맞지 맞지 대대적으로 쓰기엔 솔직히 아직은 문제가 있지 좀 더 검증이 필요하지 솔직히 비트코인도 문제 많잖아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OECD국의 신뢰 지수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약간 패러덕스? 패러덕스 비슷한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정부를 안 믿고 있는데 정부에서 부동산 등기를 블록체인에 등록시키라고 추천을 하잖아 네 맞아 그럼 왜 정부를 믿어? 어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믿어서 일단 해보면 좋은 건 맞는데 정부 자체를 믿지 않아서 정부가 블록체인을 추진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한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블록체인이라는 데이터베이시에다 올려놓으면은 괜찮아요 그 안에서는 이제는 코드를 통해서 돌아가는데 정부가 현재 있던 시스템에서 여기로 이제는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이제는 다붐이 많을 수 있는 거지 약간 등록하는 거에서 매칭을 시켜주는 거에서 그거 자체가 엄청 힘든 작업이고 솔직히 그게 내가 봤을 땐 좀 많이 그런 거 같아 응 맞아 그리고 근데 등기 시스템 아마 잘 될 거야 우리나라는 등기 시스템 우리나라가 내가 알기로는 등기 시스템이 가장 좋은 나라 중 하나거든 정말 효율적으로 돼 있고 그래서 그걸 그리고 사람들이 정부가 한다고 하면 믿기는 해 예를 들면 등기 같은 거는 믿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내가 봤을 때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더 괜찮을 텐데 이게 힘든 게 우리나라는 그래서 괜찮다고 하자 하지만 부동산 등기를 블록체인 상에 올려놓으면 가장 큰 이득을 볼 나라들은 예를 들자면 아프리카 나라들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인데 그 나라들은 신뢰지수가 최악이야 그니까 그 신뢰지수가 최악인데다가 형이 패라덕스라는 걸 깔아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어느 정도 정부에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아 이게 거기는 그런데요 그 뭐지 부족이 족장이 어 이거 내가 땅 하고 싶으면 이렇게 뺐는데 그렇지 소리 조작해가지고 흐흫 거기는 그 그 문제도 있다잖아 뭐지 그 부족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더블 스팬드도 장난 아니라면서 이중 지불 부동산을 놓고 이중 지불이 된다는데 아 그니까 이중 지불이라는 게 이제는 자기 땅 하나 갖고 있는데 A한테도 팔고 B한테도 파는 약간 어 A한테 팔고 행정적으로 그게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 그 기간을 또 파는 거야 어 맨 그래도 이중 지불 강의하니까 그때 좀 어 그래 그리고 여기 한 가지 패러덕스가 또 있는데 이지 패러덕스는 내가 상당히 높은 기준에 높은 수준의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또 이 높은 수준의 신뢰를 가지고 이 변화를 이제 이 변화가 일어나잖아 그러면 이게 더 높아지는데 애당초 신뢰가 높은 국가는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국가잖아 근데 그 국가가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고 했을 때 정부가 필요 없게 돼 음 무슨 관계잖아 스스로 자살 행위 아 그렇지 그렇지 예를 들면 화폐를 도입하는 거랑 비슷하네 화폐하면은 자기네들이 힘이 없어지니까 좋긴 한데 맞아 맞아 그리고 그런거는 약간 뭔가 요즘 그거 있잖아 일하려면 경험이 필요하고 경험을 하려면 일이 필요한데 맞아 내가 누구를 알아서 들어가거나 그런 안그러지 않는 방법이 없으니까 음 다른 뉴스 다른 뉴스는 아 일본에서 비트코인을 받기 시작했잖아 어 근데 이 규모가 지금 현재로는 4500 상점 이 비트코인을 받는데 어 꽤 많네 어 하지만 실제 거래량을 봤을 때는 아직도 대부분은 어 거래나 아 거래나 투자 투자를 하고 있는게 대부분 비트코인 거래량이에요 음 소비자는 아직 일본의 일반적인 소비자는 뭐 수치상은 뭐 비트코인 안 쓰고 있다는 말이지 내가 듣기로는 얼마전에 큰 정자상점에서 비트코인 일본의 전자상점에서 전자제품 파는 상점에서 비트코인 받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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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점 대표적인 것 중에서 하나지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하이마트 이런건가 어 나도 카메라 관련된 쪽이라고 신주쿠 쪽에서 가장 큰 뭐 카메라관련 샵 그니까 거의 조금조금씩 늘어나는거지 오케이 네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비트코인을 쓰는 상점이라든지 사람수가 막 이렇게 폭발적으로 아직은 늘진 않거든요 아직은 그냥 선형으로 이렇게 늘고 있는 추세를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가장 큰 뉴스 두개 여러분 혹시 여기서 골렘 골렘에서 투자하신 분들 계시면 오 이번주가 진짜 위험하셨어요 골렘이나 이더리움 기반 토큰을 들고 계셨다면 정말 정말 위험한 한주였는데 혹시나 모를까봐 이게 뉴스로 떴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거래소들 이더리움을 기반하고 있는 토큰들이 버그가 있었는데 이 버그를 예를 들어서 예전에 다오 다오 해킹 비슷하게 그 플랫폼 이더리움 플랫폼 자체에 버그가 있고 특별히 이더리움 플랫폼을 거래소에서 돌릴 때 해커가 이 버그를 악용하면 거래소에 있는 모든 토큰들을 다 빼돌릴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소에 있는 모든 토큰이란건 이더리움 기반으로 골렘 아니면 뭐 어거 등등등등등 그노시스 등등 아 그노시스는 아니구나 근데 이거를 빼서 뺄 수 있었는데 골렘이 내가 듣기에는 얘네가 이 버그를 알고 난 뒤에 폴로니엑스에 연결을 했대 어 근데 폴로니엑스에 전화를 하니까 폴로니엑스에서 CS가 받았다나? 고객 민원센터에서 받아가지고 어 그 골렘 골렘 쪽에서는 계속 대표 폴로니엑스 대표 바꿔달라고 하는데 되게 까칠하게 굴었다네 어 어 그래가지고 어쨌든 얘네가 계속 얘기를 했대 몇시간 동안 붙잡고 계속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폴로니엑스 대표까지 가서 대표한테 이 위험을 말하고 대표는 처음에 안믿었다네 어 근데 자기들이 해보니까 버그가 있는게 확실한거야 아 진짜 어 그리고 난 뒤에 볼렘이 볼렘 지금 할일 넘치잖아 진짜 넘치는데 그 다음에 얘네가 모든 거래소에 전화를 일일이 다 걸었대 아 진짜? 어 버그 고치라고? 어 버그 고치라고 어 아 근데 그게 무슨 어떤 버그지? 나도 안 읽어봤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이더리움 나도 나도 그 버그가 정확히 뭔지는 뭐 그냥 헤드라인만 읽은 거였는데 어 그냥 다오 버그 비슷한 것처럼 너도 다오 버그도 그거잖아 시스템 안에 그 이더리움에서 할 수 있는 기능 중에서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한 계좌에서 뭐 이거를 뺄 수 돈을 뺄 수 있다 이더리 뺄 수 있다 이런 거 비슷한데 이 버그를 이 코드를 실행을 시키면 그 거래소들에 있는 토큰들이 빠졌다네 빠진다네 빠진다네 아 진짜? 좀 위험한 코드 어 좀 더 알아봐야겠다 네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거 한 한 그 한 화폐만 믿다가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맞아 진짜 나눠서 담아야 될 거 같아 계란을 그리고 여기서 드러나는 게 우리가 항상 말한 거 있잖아요 뭐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할 때 개발자 여기 이 골렘 사태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는 좋은 개발자가 누구고 이제 잘하는 개발자 못하는 개발자가 무엇인가 음 프로젝트만 개념을 보호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커뮤니티 공동체 전체를 생각을 하니까 아 그치 나그네님 블록체인 기술은 청렴 정확 신뢰가 필요한 곳에만 적용될 수 있는 거군요 필요하면 그게 네 힘들죠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 그런 문제인 거 같아요 그리고 청렴 정확 신뢰가 필요한 곳은 거의 대부분의 분야고 투표 요즘 우리나라 투표 말 진짜 많잖아요 부정투표 엄청 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회계 같은 부분 이런 거 엄청 많죠 음 나그네님 비트코인 성공 거래 지연이 오래 걸리기는 걸리는데 즉각적인 거래 사용할 수 있어요? 어 지금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는 1시간 정도는 있어야지 좀 안전하다고 얘기를 해요 1시간이면은 10분에 블록 하나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어 1시간 정도 기다리면 한 6개 정도 블록이 쌓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1시간인데 지금은 이제 블록 사이즈 때문에 어 좀 지연이 많이 되는 측면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좀 그 사용성이 나빠지고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거를 이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고 사람들이 음 네 토큰이 조태형님이 토큰이 뭔지 물어봐도 되죠? 너 나중에 토큰이 뭔지 설명할 거야? 어 조금 이따 토큰 어 토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토큰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화폐라고 일단 어떤 사용 단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단위가 있잖아요 이더리우면 이더라는 단위가 있고 네 그래서 일단은 그 하나의 동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래요? 좀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최종적인 뉴스는 아식 부스트 아 베이직 아 나는 이 뉴스 너도 약간 그렇겠지만 이 뉴스를 듣고 비트코인 가격이 왜 요동을 치지 않았나 되게 궁금하지 않았어 요동치지 말하는 뉴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안 그런 거 같아 음 아니 아직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퍼지는 게 기술적인 부분 딱 퍼지면 이게 설명하는 글 좀 나오면 약간 쭉 뭐 사람들한테 설명이 돼야지 이제는 사람들이 패닉하고 나가잖아 음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은 전략 중 하나가 있는 생각으로 기술적인 게 문제가 생기면 안 좋은 게 있으면 빨리 팔아버렸다가 사람들이 안 다 다 알았을 때 다시 사고 아까 하긴 그건 그래요 빨리 그 정보를 인사이드 인포미션 인사이드 정보 듣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제 빨리빨리 행동을 하니까 음 아식 부스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훈이 광자하고 그 다음에 좀 오랫동안 오랜 오랜 시간동안 토론을 할 텐데 어 혹시나 모르셨다면 올해 비트코인 뉴스 중에서 가장 큰 뉴스가 며칠 한 하루 전에 하루 전에 발생을 했고 트위터에서는 지금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진짜 아 근데 답이 없는 문제야 솔직히 아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게 만약에 투자를 한 일반인한테는 크게 와 닿는 문제는 아니지 어 그치 근데 이제 비트코인의 전반적인 해킹 같은 거는 복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에이직 부스트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채굴자라든지 작업 증명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저희 개인적인 의견들은 다 다른데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다 의견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중요한 거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비트코인의 가치랑 관련되어 있는 거 때문에 네 즉각적인 거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뭐 거래비용이나 세구이 타고 라이트닝 네트워크 하면 빨라지는 게 빨라지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오프체인 그치 헉 폴로 나그네님 폴로넥스 송금이 12시간이 소요돼요? 끔찍하다 12시간? 와 진짜? 왜 그렇게 오래 걸리죠? 모르지 거기서 진짜 펜치 놓고 있으니까 아니요 김덩이는 방송 시작했어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뉴스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강좌로 넘어가서 바로 빨리빨리 진행을 하자 오케이 나도 좀 빨리 할게